Q. enfins Q. enfins Q.eing 깨끗합니다. 뒤쪽 Q.J. 피터슨, 샤크란. 6천 원 피어들고 싸움에 넣었습니다. 양희종이 끌어납니다. Q.J. 피터슨, 극처럼 올려놓습니다. 저 공간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Q.J. 피터슨. 넘어질 듯한 저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납니다. 중심을 잃었는데도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동. 좌중간에서, 좌중간 다시 올려놓습니다. 잡아서 본인이 해결합니다. 네, 정말 피터슨 선수 최고 시간도 굉장히 좋고요. Q.J. 피터슨에게 건넵니다. 높게 데이비드 사이먼 잡고 가로린 아래쪽입니다. 차이투두게. 피터슨 스피드 올려놨어요. 결국은 만들어납니다. 피터슨의 득점. 단칙 없이 수비가 필요한 양동근입니다. 낮은 자세, 피터슨 다시 득점. 지금은 수비를 못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고개를 하늘로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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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